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46페이지에 부동산시장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이 부동산시장론에 대한 부분은요 우리가 부동산시장하고 그 다음에 입지 및 공간구조론의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제일 먼저 우리가 시장에 관한 부분에서 제일 먼저 부동산시장의 특성 및 기능에 대해서 근데 요즘은 제목상에서 물어볼 때요 특성 및 기능이라는 표현을 쓰기보다는 그냥 부동산시장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시장과 금융시장의 관계 부동산시장과 정책과의 관계 뭐 이런 식에 대한 내용을 많이 언급을 하니까 다만 이런 애들이 지문 정도로는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오지선다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때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 부동산시장의 특성이죠 이 부동산시장의 특성이라는 것은 일반 재화시장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부동산시장만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을 때요 제일 먼저 보게 되면 시장의 국지화라는 거죠 이 부동산시장은 지역적으로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국지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의 공간 범위가 일정한 지역 안에 제한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린 거죠 우리가 강남에서 집을 구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원한다고 구해질 수 있는 게 아니죠 제주도에 살고 싶다고 해서 내가 바로 제주도에다가 내가 거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니라는 얘기죠 움직이질 못하기 때문에 내가 거래할 수 있는 공간적인 범위를 제약시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서도 얘가 그 안에 여러 개의 무슨 시장으로 하위 시장으로 세분화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서울의 오피스 시장과 경기도의 오피스 시장과 강원도의 오피스 시장이 다 다를 수밖에 없죠 임대료나 보증금 관계도 있고요 거기다가 공실 여부도 틀리고 그래서 그 시장별로 용도에 따라 수요와 공급 관계가 다 불균형하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게 그게 부동산 시장의 특징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은 수급 조절이 곤란하죠 수급 조절이 곤란한 이유가 뭐냐면 부동산은 생산해서 상품으로 완성되기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생산의 장기성이라는 건 뭐냐면 용도 변경을 통해서 공급을 늘려주는 것까지가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는 거죠 물리적인 부분의 공급이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생산의 장기성 등에 의해서 시장에서는 수급 조절이 곤란하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가격의 왜곡 현상이 발생하더라 그래서 가격의 왜곡 현상이라는 건 시장 가격이 그 물건이 본래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 비싸거나 싸게 거래되는 것을 가격의 왜곡 현상이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물론 생산의 장기성 외에도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급 조절이 어려운 이유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구성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영속성과 내구성을 구별해 드렸어요 영속성이라는 것은 공간이 영원불멸하다는 거예요 이건 토지에만 발생하는 거고 내구성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건물 아시죠 건물을 우리가 내구제라고 해요 효용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재화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효용이 영원불멸한 게 아니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효용은 조금 조금씩 떨어지는 거 그렇죠 그런데 그런 내구성 때문에 수요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공급량을 바로 조절하기는 어려운 것은 똑같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 해서 수급 조절이 곤란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장의 비조직성이라고 그러죠 부동산 시장은 일반 상품과 마찬가지로 생산을 해서 도매 소매 거쳐서 우리가 이렇게 소비하는 이런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생산하는 장소에서 이렇게 소비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역성 또는 개별성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 자체가 비조직적이고요 그 다음에 상품의 비표준화라는 거죠 개별성, 이질성으로 인해서 상품 자체는 비표준화, 동일한 상품을 우리가 구하기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거래의 비공개성이라는 얘기죠 부동산 시장은 거래 내역이 외부로 잘 공개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격에 관한 정보가 왜곡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렇게 비가 들어가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금융시장하고의 연계라고 했을 때요 부동산이 고가품이다 보니까 금융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쉬워지느냐 그렇지 않느냐 있다는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법적인 제한이 많은 시장이 또 부동산 시장일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앞에서 부동산 특성 배우셨죠 위치의 고정성으로 인해서 위치를 이동시킬 수가 없고요 양을 늘릴 수도 없고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불완전하게 만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불완전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기다 하나 추가적으로 정리해 주시는 것은 부동산 시장은 외부 효과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외부 효과의 영향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주는 게 부동성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외부 효과라든가 공공재 문제 등은 시장 실패 원인이 되죠 시장이 실패가 발생했다는 얘기는 시장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부동성을 인해서 외부 효과의 영향으로부터 피할 수 없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구조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 시장이 되고 그러니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을 제시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완전 경쟁 시장의 조건이라고 있는데 기본적인 요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는 게요 이거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기보다는 경제학자들이 만들어낸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이 되게 한 조건이 있는데 조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시장 참여자의 수예요 시장 참여자의 수가 이게 다수면 완전 경쟁 시장이 되고요 이 숫자가 제한이 되면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부동산이라는 상품은 고가품이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의 수가 제한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조건 중에 하나라도 충족이 안 되면 불완전 경쟁 시장이더라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 경쟁 시장의 성격을 갖고 있더라 그 다음에 상품의 동질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부동산이라는 상품은 이질성이잖아요 개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건이 충족이 안 되니까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 경쟁 시장이고요 그 다음에 시장의 진입 장벽의 유부예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요 진입 장벽이 없죠 이윤을 더 많이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시장을 옮겨 다니면서 내가 수익을 낼 수 있지만 부동산 시장은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더 많은 이윤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쉽게 이동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시장 참여자에게 완전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완전 경쟁 시장인데 부동산 시장은 정보의 부족,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나타나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구조적으로 불완전 경쟁 시장의 성격을 갖고 있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로 유도될 수 있다고요 부동산 시장은 진입 장벽이 존재하지 않는 시장이 되면 틀리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은 진입 장벽이 존재하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초로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보시면 시장의 기능이라고 했을 때요 시장의 기능이라는 것은 시장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시장의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시장은 생산자하고 소비자 간에 교환이 성립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그게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시장에서의 교환은 뭔가 매개변수적인 역할을 하는 게 있어야 되고요 그게 바로 가격이라는 거죠 그러면 가격은요 시장에서 생산자하고 소비자가 어느 만큼 생산하고 어느 만큼 소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뭐를 제공해 주냐면 정보를 제공해 주는 그런 역할이라는 게 그게 시장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시장에서는 가령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을 더 많이 선호하게 되면 건설자들은 그 정보에 기반을 해 가지고 걔들을 더 많이 공급을 하겠죠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자원배분을 유도한다고 얘기를 하죠 이런 것들이 시장의 역할, 기능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쓸 때 밑에 문제로 확인하기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를 보시면 되냐면 옆에 있는 효율적 시장이론이 있죠 여기를 정리하고 이 문제를 한번 달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분명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옆에 보면 효율적 시장이론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이론에 대해서 왜 정리를 하셔야 되냐면 부동산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은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생산과 소비의 지표가 되는 가격에 관한 정보에는 완전한 정보가 반영되어 있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효율적 시장이론에서 맨 먼저 나오는 게 부동산 시장과 정보의 효율성 관계예요 거기 보시면 제일 먼저 우리가 언급이 되는 게 시장의 효율성과 균형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 보시면 시장의 효율성이라는 게 있고요 효율적 시장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예전 여러분 시험에 한번 답으로 나왔던 설례가 있죠 새로운 정보를 얼마나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하는가 이걸 가지고 시장의 효율성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고요 새로운 정보가 지체 없이 즉각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이죠 새로운 정보가 지체 없이 즉각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 이랬을 때 부동산 시장은 효율적 시장의 성격을 갖고 있느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새로운 정보가 주어져 있을 때 있죠 이 정보는 뭐냐면 알려진 정보에요 시장의 새로운 정보가 공표가 되면 그건 바로 즉각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이라는 얘기죠 정부가 만약에 시흥 일대를 제3기 신도시로 개발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면 그게 바로 시흥시 일대의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의 가치가 바로 반등을 하겠죠 그러나 단 부동산 시장은 아직은 알려지지 않은 정보까지는 가치에 반영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소문이나 루머가 돌아도 가치는 변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부동산 시장도 새로운 정보가 공표가 되면 가치에 바로 반영되기 때문에 효율적 시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완전하지는 않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이유를 우리가 정리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 효율적 시장 이론에서 종류가 있다는 얘기죠 유형이 그러면 유형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약성 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중강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강성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 있는 약성 시장은요 현재 시장 가치 있죠 얘가 과거 정보까지만 반영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과거 정보를 매개로 분석하는 거를 우리가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과거의 움직임의 기초에서 우리가 현재 또는 미래의 주가를 예측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의 주가가 매년 봄이면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 되었다 그러면 지금도 봄을 앞두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 기업에 투자하려고 할 거예요 그죠? 하지만 그거는 과거의 정보일 뿐이라는 거죠 그거를 매개로 투자해봐야 투자자가 얻을 수 있는 거는 무슨 이유만 얻을 수 있냐면 정상 이유만 얻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시장에서 만약에 초과인을 얻으려고 하면 현재나 미래에 우수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으면 무슨 이유는 얻을 수 있다 초과인을 얻을 수 있는 시장이 약성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중강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현재 정보까지 반영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새로운 정보가 시장에 알려지면 그 즉시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이 중강성이고요 그거를 매개로 한 분석을 우리가 기본적 분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중강성까지만 나타나요 그래서 중강성은 현재니까 과거를 이렇게 내파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거를 매개로 투자를 하게 되면 무슨 이유만 얻냐면 정상 이유만 얻어요 그쵸? 그런데 여기도 미래에 우수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으면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어디 이제 L땡 공사 직원들이 투기해서 투자해서 돈 차익을 벌었다는 것은 사전에 알고 간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반영이 돼 있는 거예요 알고 있지 못한 것은 반영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에 알려지지 않는 정보를 입수하면 초과인을 얻을 수 있는 시장이 중강성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강성이라는 건 여기는 모든 정보가 다 반영이 돼 있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투자자가 투자하게 되면 정상 이윤밖에 얻을 수가 없어요 그건 이유는 왜 그러냐면 위에 두 개의 시장에서 초과인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는 다 정보를 매개로 하는데 얘는 모든 정보가 다 반영이 돼 있으니까 당연히 정보라는 거 초과 이유는 성립하지 않는 게 강성인 거예요 그래서 강성은 두 개의 시장을 다 포함하고 있고요 진정한 의미의 효율적 시장 그러면 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여기 있는 이 정보는 모든 정보가 다 반영돼 있는 시장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보 반영 정도에 따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할 수 있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48페이지로 잠깐 가보셔서 하단에 문제로 확인하게 보시면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을 때 그렇죠? 1번 대부분 강성 효율적 시장이며 시장 참여자들은 초과인을 누릴 수 없다 여기서 일단 틀렸겠죠 부동산 시장은 대부분 중강성이죠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은 초과인을 얻을 수가 있죠 미래의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면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강성 효율적 시장일 때 초과인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해놨죠 이게 기출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유도해 주냐면요 1번을 다 보러 줄 때 2번을 그거를 보완을 시켜줘요 설명을 해주는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의 유형, 규모, 품질 등에 따라 구별되는 하위 시장이 존재하고요 부동산 시장이 중강성 효율적 시장일 때 새로운 정보는 공개되는 즉시 시장에 반영이 된다는 거죠 그게 중강성이죠 다만 공개가 된 정보까지만 반영이 되고요 공개되지 않는 정보는 가치에 반영이 되지 않는 게 또 중강성이다 그런 내용을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50페이지에 가면 할당적 효율성과 균형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여기서 얘기하는 할당적 효율성과 균형의 관계를 보시게 되면 여기서도 우리가 알아야 될 포인트는 많지 않아요 하나 정도 정확하게만 알아주셔도 되죠 제일 먼저 우리가 할당적 효율성의 개념이라고 되어 있죠 할당적 효율성이라는 것은 부동산 시장은 임대료에 의해서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자원배분이 이뤄진다는 얘기는 임대료가 수익률의 크기를 나타내주죠 그래서 임대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의 크기가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을 충족시켜줄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투자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자원이 효율적으로 할당되었다는 것은요 부동산 투자와 다른 투자 대안에 따르는 위험을 감안했을 때 부동산 투자의 수익률과 다른 투자의 수익률이 서로 같도록 할당되었다고 했을 때 기본 일원할 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부동산 투자에서 올릴 수 있는 수익률이 있죠 그리고 다른 곳에 투자했을 때 우리가 정계금 이자율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기서 정계금 이자율이 2%고요 얘가 2%라는 얘기는 아니었다 그랬죠 왜냐하면 정계금보다는 얘가 위험이 크니까 위험에 대한 대가를 감안한 이렇게 수익률의 크기가 같다고 그런 거죠 그러면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가 더 높은 수익을 가져가냐면 그건 아니고 부동산에서 투자했을 때 내가 감소하는 위험이 크니까 그 위험에 대한 대가만큼만 가져가는 경우고요 우리가 정계금에 투자하게 되면 내가 부담하는 위험이 작으니까 역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의 크기도 작아지더라 이거죠 그러면 투자자는 어느 시장에 투자든지 간에 내가 감소하는 위험에 대한 대가만큼만 가져가니까 다들 정상 위험만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더라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 경우죠 그래서 우리가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는 것은요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장이고요 투자자는 항상 무슨 이유만 얻을 수 있다 정상 이유만 얻을 수 있는 시장이에요 그랬었을 때 여러분들이 거기 내용을 보시게 되면 불안전 시장과 할당 효율적 시장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죠 그러면 그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완전 경쟁 시장이 있죠 완전 경쟁 시장은 자동적으로 할당 효율적 시장이 돼요 얘도 무슨 이유만 존재하냐면 정상 이유만 존재하는 시장이죠 그러면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그러면 불안전 경쟁 시장 있잖아요 부동산 시장이 불안전 경쟁 시장이죠 성격이 그러면 불안전 경쟁 시장의 성격을 갖고 있는 부동산 시장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냐는 거죠 결론은 될 수 있다는 거죠 왜? 불안전 경쟁 시장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초과 이윤이 존재해요 그런데 초과 이윤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뭐를 지불해야 되냐면 정보 비용 등을 지불해야 되겠죠 그죠? 그걸 우리가 기회비용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알기 쉽게 정보 비용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초기에는 초과인이 천만 원이고요 천만 원 억게 해서 지불하는 비용이 백만 원밖에 안 됐어요 옛날에는 정보의 중요성을 잘 몰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가지고 그냥 뭐 어떤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우연한 기회에 지인들하고 술 한 잔 마시다가 아이고 요즘 이쪽 어디가 개발이 될 것 같은데 요즘 그거 보느라고 정신이 없어 라고 무심히 말 한마디 흘렸는데 그게 거기가 개발이 되고 야 거기에 땅값이 뛰겠구나 이걸 캐치한 사람은 거기다 투자하면 막대한 돈을 벌겠죠 그럼 그때 그 사람이 그 정보를 얻게 해서 지불한 비용은 제로일 수도 있고 그날 술값 안 내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만약에 술값 정도를 내고 막대한 차익을 얻었다고 하면 엄청난 이유를 얻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는 정보 비용보다 초과인의 크기가 큰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야 그 사람 때문에 돈 벌었단 말이야 그러면 너도 나다 할 거 없이 그 사람에게 정보를 얻기 위해서 대가를 자꾸 지불하려 하겠죠 그러면 경쟁이 붙다 보니까 그 대가의 크기가 거의 초과인의 크기가 같아지게 되면 그러면 결국 이 시장도 정상 이윤밖에 안 남는다는 얘기거든요 이 조건이 충족이 되면 불안전 경쟁 시장인 부동산 시장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시는 거죠 불안전 경쟁 시장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부동산 시장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그거예요 그거를 기억을 해 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50페이지에 보시면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양가로 4번에 부동산 가치와 정보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미래 정보에 따라서 부동산의 가치의 크기가 달라지고 거기에 따라서 얻을 수 있는 이윤의 크기도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정보 비용 관계를 우리가 정리할 때 여기서 이제 정보 가치라는 거를 우리가 구해야 될 때 정보 가치는요 정보가 확실한 가치에서 정보가 불확실한 가치를 빼서 계산하시면 돼요 그랬을 때 여기서는 현재 정보의 현재 가치를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설명해 드렸어요 1 플러스 요구 수익률 분에 기대 수익 1 곱하기 확률 미래 수익이니까 확률 계산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미래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은 딱 두 가지 주니까 기대 수익도 두 가지만 제시가 되죠 그리고 여기다 대입만 하시면 되는데 확률이 40%일 때 50%일 때 60%일 때가 있고 확률이 100%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기준으로만 대입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예제를 보시게 되면 51페이지에 미래 정보가 확실한 상태의 현재 가치라고 해서요 기업도시로 개발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일단의 토지가 있다는 얘기죠 1년 후의 토지 가격은 기업도시로 개발될 때가 6천 개발되지 않을 때가 4천 그러면 여기 보시게 되면 기대 수익이 각각 두 가지죠 그렇죠? 거기서 보시게 되면 대면 6천 그 다음에 대면 안 대면 4천 그래서 기대 수익은 두 가지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시면 이거 승률은 20%고요 기업도시로의 개발 가능성은 40%래요 그러면 여기가 0.4 그러면 얘가 40%면 얘가 60%가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6천에 40%면 얼마겠어요? 4록에 24니까 2,400이죠 그렇죠? 4록에 24니까 2,400 그런데 여기 이거 승률은요 매번 10%만 주는 게 아니라 20% 줄 수도 있죠 여기 이거 승률이 20%예요 1플러스 0.2니까 1.2로 할인하면 되겠죠 그러면 두 개를 합하면 4,800이에요 1.2로 할인하면 얘는 4천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게 40%일 때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만약에 얘가 100%라고 가정하게 되면 두 개의 조건 중에 하나만 성립하는 거죠 그렇죠? 100% 되니까 들어선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그냥 1플러스 0.2가 되는 건 똑같고요 얘가 6천이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없는 거죠 4천이 될 수 있는 확률은 제로가 되겠죠 무조건 들어선다는 거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6천을 1.2로 할인하면 5천 나오죠 그러면 확실한 가치는 5천이고요 불확실한 가치는 4천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5천에서 4천을 빼면 정보 가치는 천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변화를 줄 때요 뭐를 변화해 줄 수 있냐면 일단 확률값을 다르게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승률의 크기를 다르게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년이 아니라 2년을 기준으로 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세 가지의 조건을 다 보셔야 돼요 얘가 지금 1년 후라고 했을 때는 요거 승률만 대입하면 되는데 2년 그러면 여기다가 자산 제곱을 해줘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세 가지의 변화까지도 감안을 해서 정리를 할 수 있느냐 이거를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가치와 정보 비호 구하는 것은요 몇 번 연습을 해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적응이 가능하실 거라고 보는 케이스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52페이지에 있는 주택시장에 대한 거를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입지 및 공간 구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